머신비전 전문 브랜드 비즈캠, 비즈캠이 지난 21일 연구실 리뉴얼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비즈캠, 비즈캠은 싱가포르 IT 기업 인스파이러즈 테크놀로지의 머신비전 플랫폼으로 자체 개발한 비전 소프트웨어 와이저와 웹스펙트를 한국 시장에 런칭 중에 있다. 왜 리뉴얼하게 되었는가? 비즈캠, 비즈캠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SF 플러스 5 2021 전시회의 성료를 기점으로 많은 파트너사들과 고객들이 생겼다. 며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역할 배분을 위하여 이같이 리뉴얼하게 된 의사를 밝혔다.